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피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리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부세게도 서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불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해 밤 세상 투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리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부세게도 서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불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해 밤 세상 투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위처럼 살자꾸나 비하여 정권기업체 누구입니까? 네 부상민신 다수입니까? 네 문재인 됐다 됐다 문재인 퇴원농동미 퇴원농동미 마침내 기호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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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 투표를 투표될게 투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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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표를